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의 강민웅입니다. 자, 2024학년도 3월 학평 물리학원 학습법 캐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학년도라고 하면 이게 6평이나 9평, 수능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대학에 가는 2025학년도라고 표기가 되는데 3월, 7월 이렇게 전국연합학력평가들은 여러분들이 학력을 평가하는 건데 방해년도가 학년도로 표시가 된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 캐스트는 물리학원에 대한 3월 대비 학습법에 대한 건데요. 형식을 학평 모의고사 형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학평 모의고사를 딱 받으면 시험지 맨 위쪽이 이 글씨체로 되어 있어요. 2024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물리학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수험번호 쓰고 성명 쓰는 시험지의 상단 부분을 가져왔고요. 3월 학평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한 달 조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3월 28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 학평에 대한 개요와 함께 그리고 문제 형식으로 학습법을 좀 준비를 한번 해보았어요. 알겠죠? 네, 재밌을 거야. 퀴즈 풀어야 돼. 자, 첫 번째 3월 학평 물리학원의 개요를 좀 보시면요. 일단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을 합니다. 알겠죠? 3월 학평 4월, 7월, 10월 이렇게 4번의 전국연합학력평가가 고3을 대상으로 실시가 되고요. 재수생들은 안 해요. 알겠죠? 네, 학력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28일 날, 목요일 날 시행이 되고요. 4월 학평이 5월 달에 진행이 됩니다. 5월 8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네, 이제는 그냥 3월 학평이랑 5월 학평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부터 약간씩 밀려가지고 계속 이걸, 이 정도 일정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3월은 말해보는 게 사실 좋아요. 원래 3월 초에 많이 보는데 이게 개념이, 특히 과탐 같은 경우는 개념이 딱 종료되는 시점이 3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원 같은 데서나 또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스케줄로 보았을 때, 그렇죠? 내신 대비 딱 들어가기 전, 그렇죠?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과탐 개념을 끝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기본 기출들 풀어보고 6평 전에 심화 기출 풀고, 엔제 풀고 뭐 이렇게 하려고 이런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이면 좋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제 3월과 10월 달에 서울시에서 주관을 하고요. 4월은 경기도 교육청, 7월은 인천시 교육청이 주관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서울시가 공신력이 조금,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모두 다 교육청이니까 비슷합니다. 평가원이 최고죠. 그렇죠? 수능을 내는 기관이니까. 그럼 6평과 9평 두 번입니다. 자, 재수생들은 시험을 보지 않지만, 재수생들 혹시 이거 보고 있다면 업로드가 되잖아요. 당일날 저녁 때 업로드가 되면 그걸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공부할 때 필요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출이라고 하면 교육청까지 기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평가원 기출이 더 중요합니다만. 과탐 한 과목, 과탐 원과목, 원과목의 범위는 전범위로 진행이 되고요. 2과목은 3월 달에는 미실시됩니다. 항상 그랬어요. 알겠죠? 또한 이 3월 학평은 개념과 기출 학습이 매우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것들이 잘 돼 있는지를 점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수생들은 같이 성적표에 참여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도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3월 학평을 잘 봤다 못 봤다 이거를 수능의 기준으로 삼는다기보다는 당연히 잘 본 게 지금까지 겨울, 윈터 시즌을 잘 보낸 애들이 3월 학평을 잘 보겠죠. 잘 보면 좋다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잘 공부해왔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보는 게 좋지 그러니까. 잘 해왔다는 거니까. 그러나 못 봤다고 해서 수능 못 봤다 이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그 이후에 열심히 하면 되니까 우리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자, 20문항 출제가 되고요. 1단원, 2단원, 3단원이 9, 6, 5로 문제 구성이 물리학원은 나옵니다. 1단원이 출원형 문제가 많이 나오죠. 뉴턴역학이 적이성, 6문제 출제가 되고 특수단액성이론, 연력학, 그리고 핵반응이 나오고요. 2단원이 물질과 전자기장에서 6문제 나오는데 전기력과 자기장, 그리고 반도체 회로가 출원형이다. 나머지는 다 지식형, 그리고 파동은 전체 지식형입니다. 2점짜리 열문항, 3점짜리 열문항으로 돼서 합치면 50점 만점이 되고요. 4페이지에 4문제가 나오는데 3점 2개, 2점 2개로 생각보다는 배점이 높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1페이지는 6문제가 나오는데 6개 중에 2개가 3점 배점, 4개가 2점 배점으로 전체 배점도 1페이지가 높기 때문에 1페이지 지식형 문제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4페이지는 많이 연습을 해야지 풀 수 있잖아요. 진검승부가 사실 최상위권에서는 4페이지 나겠지만 1, 2페이지의 실수가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정확한 개념을 통해서 다 맞출 수 있는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전체 20문항 중에 최고 난이도 문제는 한두 문항 정도 과거 킬러라고 불렀던, 중킬러가 두세 문항 정도 출제가 돼서 다섯 문제 안에서 출원형 문제들, 다섯 여섯 문제 안에서 출원형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 3월 학평의 물리학 수준은 수능의 한 60에서 70% 단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수능이 좀 더 어렵게 출제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잘 봤다고 너무 자만하고 있으시면 안 돼요. 수능의 수능 수준의 60에 70%인데 알겠죠? 개념학습과 기출학습만으로도 상위 등급을 3월은 확보를 할 수 있어요. 3월은. 알았죠? 그러나 6평과 9평 수능으로 가게 되면 개념과 기출만으로는 1등급 획득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알겠죠? 예상 문제들을 풀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훈련하셔야 여러분들이 6평, 9평 수능에서는 1등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모의고사 형태로 한번 개념과 기출 그리고 3월 학평 대비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개념의 중요성에 대해 학생들이 대화하는 모습이다. 제시한 내용이 옳은 학생을 고르세요. 답 체크가 다 돼 있네요. 아, 이거 좀 어려운 문제인데 답 체크가 돼 있네요. 뒤에는 답 체크를 안 했어요. 자, 개념은 문제풀이를 위한 첫 걸음이야. 음, 맞습니다. 예, 문제풀이를 위해서 최소한의 갖춰야 될 기본 소양이죠. 대학 과정으로 따지면 필수 교양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학 과정은 필수 교양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안 하면 우리 전공을 따라올 수 없다. 알겠죠? 공대 가면 물리, 화학 이런 것들이 필수 교양이거든요. 개념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한다고 또는 작년에 했다고 대충 그냥 넘어간다고 이런 것들은 매우 위험하다. 개념을 잘 쌓아야 성적 기복이 줄어들 수 있어. 그렇죠. 개념이 안 돼 있는 부분 또는 약한 부분들이 나중에는 전범위로 실시가 되면 계속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데 안 돼 있는 데서 문제가 나오면 틀리고 잘 돼 있는 데서만 나오면 또 잘 맞고 이러면 성적의 기복이 있죠. 기복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불안해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윈터 시즌에 잘 쌓았어야 되는데 혹시 그때 못했다면, 1, 2, 3월 달에 못했다면 지금부터 6평 전에 잘 개념을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공부한 개념으로 올해 수능을 준비하려고 하면 마찬가지로 성적의 기복이 생깁니다. 오르락내르락해요. 알겠죠. 나중에 여름방학 이후에 혼자서 개념 공부하고 있어. 이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개념 학습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탐 개념 학습은 사실은 강의를 들으시고 그걸 반복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밖에 없어요. 교과서와 공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게 하면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자, 프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거탈키식 개념은 안 된다. 정확한 개념을 정확하게 상반기 때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하반기 때 아주 편하게 문풀만 가지고 수능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게 안 돼 있으면 하반기 때 개념 다시 공부하면서 문제풀이해야 돼요. 당연히 좀 힘들겠죠. 불안하고. 두 번째, 기출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세요. 기억! 수능에 사용하는 평가원의 언어에 적응할 수 있다. 음, 맞습니다. 그렇죠. 반복적으로 출제는 필수 개념과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기출 문제들. 기출은 중요한 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필요한 게 한 첫 문제가량 되는데 유평전에 반드시 그 첫 문제 중에 기본 문항 한번 풀어봐야 되고요. 심화 문제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약점이 되는 심화 문제들은 반복해서 하반기 때도 좀 풀면서 예상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 반복적으로 출제는 필수 개념과 유형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출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당연히 평가원에서 원하는 논리를 습득하는데 기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개념과 스킬을 적응하는 훈련할 때 기출이 중요할까? 중요하죠. 모두 맞습니다. 자, 문체풀이를 통한 개념학습의 완성. 그렇죠? 개념들을 공부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을 풀어야지 개념들을 여러분이 경고하게 할 수 있어요. 그때 기출 기본 문항들을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개념하면서 기출 300 베이직, 베이직 문제들을 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두 맞는 답이었습니다. 기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봤고요. 개념학습법에 대해서 서술을 하세요. 갑자기 내신이 나오네? 서술형이 나오네? 수능은 서술형이 안 나옵니다. 네, 한번 해봤어요. 학습 순서는 개념 강의를 수강해야겠죠. 그렇죠? 개념학습. 이해 위주의 복습을 좀 해주시고 개념들을 정리하는데 여기에 오타가 있네? 너 좀 꺼져. 제가 여기 순서를 좀 바꿨거든요. 필기노트로 복습을 해주세요. 온라인에 제가 백지노트라고 해서 필기노트를 업로드를 하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묶어가지고 책으로 내지 않습니까? 매년 새로운 필기노트가 나오는데 여기에 백지노트라고 해서 그 필기노트에 박스를 구멍을 좀 뚫어놓은 게 있어요. 박스를 빡빡빡 뚫어놨거든요. 거기에 직접 한번 정리해보도록. 말로만 자꾸 백지 복습하라고 하니까 못해가지고 PDF 파일로 올려놨으니까 거기에 채우면서 훈련을 좀 해주시고요. 그 이후에 문제풀에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효율을 높일 때는 당연히 개념 복습을 1, 2내로 개념과 문풀은 반드시 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념 따로 문풀 따로가 아니야. 다만 기본 문항들을 하시면 돼요. 개념과 함께. 고난도 문제를 출원형 문제들을 계속 같이 개념과 하기에는 호흡이 너무 길어. 다 하면 좋겠지. 개념 보면서 기본 기출 보면서 심화 기출까지 보면서 하면 좋을 텐데 그러면 개념이 끝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케줄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또한 약점 문제는 체크해서 강의 수강 후에 다시 꼭 풀어보도록 한다. 효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서술을 한번, 서술형으로 한번 봤고요. 기출학습법에 대해서도 한번 서술형으로 한번 볼까요? 기본 기출, 3월 학평전에 완료해라. 지금 이제 3월 학평이 한 달 조금 안 남았으니까 지금 안 된 사람들은 개념 공부가 잘 돼 있으면 기본 기출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방에 꽉! 일주일이면 풀 수 있으니까요. 그것들 완료해 주시고 심화 기출은 6평 전 해법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수준 단순 암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해법들을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떠오를 수 있는 정도 그 정도까지 달성을 해주시면 좋은데 6평 전에 1회독하는 걸 추천드리고 상위권들은 2회독까지 목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월 이후에는 기출은 덜 보고 예상 문제나 실전문의 모의고사 이런 걸로 공부해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때 약점 기출을 상반기 때 했던 것들 중에 체크를 잘 해놓고 개들은 반복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신상 기출들 있지. 새롭게 나오는 3월, 4월, 6평 그리고 7월 학평 9월 평가원 그 다음에 10월 학평 이런 것들은 신상 기출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관연도 작년까지의 기출들은 기본 기출은 한 번만 풀면 돼요. 심화 기출 안에서 다시 그런 것들이 등장하니까 심화 기출은 2회독 이상 약점 기출을 반복하는 것은 뭐 3회독, 4회독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기출 학습법을 방향을 좀 잡아주시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 문제입니다. 표는 강민웅티 커리큘럼을 나타내셨다. 이 강티 내 커리큘럼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면 이런 것도 말씀은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개념 기본 기출, 심화 기출, 실전 연습으로 일단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월 학평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강좌예요. 개념 완성과 압축 개념 개념 완성 완료됐고요. 기출 300 베이직 완료됐고 압축 개념 현재 진행 중이고 기출 300 플러스 진행 중입니다. 실제 업투모의고사는 이제 개강이 됩니다. 알겠죠? 이제 개강이 되어서 3월 학평전에 할 수 있게 자, 여튼 업투모의고사는 16회분이어서 3월 학평전에 끝나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16문제짜리 기본 문항 모의고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3월 학평전에 활용하기 딱 좋아요. 자, 일단 개념 완성과 압축 개념 둘 중에 여러분들이 개념 완성을 한번 했다라고 하면 압축 개념을 해서 2회독을 하면 가장 좋고요. 근데 이제 너희들의 어떤 개인적인 상황상 압축 개념밖에 못할 것 같다. 작년에 내가 개념을 잘해놨다. 재수생이다. 압축 개념으로 진행을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특히 N수생 같은 경우 중에 작년에 공부가 잘 돼 있는 학생들은 풀 버전 개념이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압축 개념으로 빠르게 개념들을 보시고 그러면서 기본 기출을 한 번에 쫙 한번 풀어주세요. 신상 기출 작년 신상 기출들 일곱 번에 수능과 모의고사에서 140문항 140문항 정도가 새로 포함이 되어 있는 기출 300 베이직과 플러스 그래서 올해부터는 베이직과 플러스가 나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 문항 300개 심화 기출 문항 300개를 정확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 심화 기출 안에서도 또 최상위 문제들은 챌린지 플러스와 그리고 최상위 문제가 아닌 중상위 문제들은 딥러닝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이도에 따라서 반복할 수 있게 책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공부하면서 기출 300 베이직을 빠르게 한번 쫙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3월 학평을 준비하면서 기출 300 플러스 또는 6평을 대비하면서 기출 300 플러스를 활용을 해주시고 이 실전 연속 업투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3월 학평 전에 강의가 진행이 되고 이제 교재 판매가 시작이 되면 16문항으로 기본 문항이기 때문에 열쇠 문제의 기본 개념 문제와 세 문제의 중간 난이도의 추론형 문제들이 여기 포함돼요. 업투모의고사에 알겠죠? 업투 더 높은 곳을 향해 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It's up to you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업투모의고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3월 학평 전에 풀 수 있는 업투모의고사들을 풀면서 준비를 한다면 3월 학평은 효율적으로 준비가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업투모의고사는 잘 활용해 주세요. 그래서 3월 전까지는 요기 이전까지는 다 되어 있으면 좋겠고 3월을 끼고 그 전에 되면 좋겠지만 끼고 그 이후까지 계획을 기출 300 플러스랑 업투모의고사로 쭉 계획을 잡아서 풀어 나간다면 반드시 3월 학평뿐 아니라 4월 학평 5월이죠. 이제는 5월 8일날 보는 5월 학평 그리고 6평까지도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뭐 이거 이후에는 특란도 모의사 시즌 1이 나오고 특란도 특강이라는 게 이제 4월 정도부터 쭉쭉쭉쭉 여러분들에게 소개가 될 것입니다. 알겠죠? 자 이 제 커리큘럼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3월도 잘 보시고 좋은 기분으로 4월, 5월 6평까지 달려가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여러분들 1등급 메달을 꼭 달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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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